안녕하세요. 지난 시기는 예술공항 최후변에 다음으로 다시 힘내자. 저는 반질받으러 왔고 너 뭐였냐? 그런 명한테 붙질받으러 왔어요. 오인정이에요, 오인정? 인정, 인정. 또 인정. 또 인정. 첫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선수들이랑 같이 훈련할 것 같고요. 그때 이제 감독님이나 부친님께서 판단하셔서 다음 경기 때부터는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음 경기부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1, 2, 2! 야, 1, 2, 3, 4. 1, 2, 4. 빨리 나와. 아, 1, 2, 4. 1, 3, 4. 대리연이 어디 가. 저 다음 주에 복귀할 것 같아요. 아마 내일 모레부터 합류해서 같이 1분이랑 따라할 것 같아요. 불러나온다, 불러나와, 실수. 나 오늘 1분 3, 2, 4. 나 다시 1, 2, 3. 야, 야. 오워, 그래. 그래, 그래. 아 내가 지금 운동을 쉬어가지고 지금 조금까지 넘어가지 못하겠다. 괜찮아요. 아 너 빨리 나와서 만남의 광장 해야 되는데. 너 카메라 했다고 방관측 하지 마. 카메라 했다고 방관측 하지 마. 내가 오늘 덴테리에 있었으면 좋지. 아 그러니까 내가. 내가 이거를. 너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천만 다행인지. 편집이 하고 맥주에 해야 돼. 컨디션은 항상 좋지. 지금 너가 없어도 별로 안 좋아. 이리저리 가면서 지금 떠들고 다니고. 이게 별거 아닌 거 같죠? 엄청 큰 거예요. 상대편에게는 구찌를. 우리 팀한테는 아주 활력을. 대신 못하면 극찌 제대로 그냥. 나와 아저씨들. 노장들을 잡아. 노장들을 잡을게. 왜? 생산실에 오신 두 분. 할 일 없어가지고 뭐 이런 거라도 해야죠. 유튜브 분량이라도 뽑아야 되나? 창용이의 하루 그거 하셨으면 좋겠다. 안 돼 안 돼. 마이크 다 있어. 감사합니다. 어, 헌딩이다. 이거 홍금만 찌세요? 수길어요. 홍금만 찌자고. 기절하고, 기원 날 때도 농구하고. 너무 많이 커가지고 가로돈도 의상소통도 되고, 걸어다니고. 이제 수정하겠다. 생활을 선호합니다. 이제 수정하러 나왔어요. 지 ح이콜. Then Yohooo. 잘 먹어요. 그런데, 참고로. 또, 그사퇴 bots. 또, 그사퇴 bots. 또, 그사퇴 bots. 또, 그사퇴 bots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